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게 월페이스 나이트 아 뉴 오늘 자 지난 시간 저희가 세토로스를 구하면서 예 알아낸 것은 이 세토로스가 나트 이슈드라는 이 이 뭐 프로젝트라고 해야하나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독일 그게 아니라 정확히 해야하는 일배들 일배들이 예 이것을 이것을 훔쳐내기 위해서 거기에 썼던 기술자들을 예 이제 납치했다고 해야하죠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고보니까 1914년 원래 같았으면은 노르만기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 노르만기 상륙작전이 연합군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1946년에 발트 해에서 아시죠 예 아시죠 예 결론적으로 예 침 다시한번 침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예 또 작전이 실패로 되었죠 결국 그 그로 인해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 일배들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거 정말 그런데 세트로스 쪽에서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요 이 그 이 그 다트 이슈된 이 프로젝트 하나는 그저 조그만 상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 더욱더 이제 이제 알아내기 위해 저기에는 이제 또 이제 뚜껑을 연달이죠 완전히 뚜껑을 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크라이스하우스 서클에 저항굴에 저항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첫번째가요 예 이 도 이 일배내에 있는 지하묘지에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팔로우 많이 붙어있죠 유튜브를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올라오긴 했어요 중반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데 엘레베이터로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르지 엘레베이터 나중에 알아보고 아 이쪽에 다행히 줘서 연락 어 좋네 그럼 일단 엘레베이터로 가야겠네 엘레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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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무이구요 안그래 잘됐네 어 무기좋고 가야할거같은디 근데 무기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안아뇨 웬만하면 전 조용히 가고 싶은다 예 근데 여기 무기 열만한게 있나 요걸로 열 수는 있으려나 모르겠네 다할만한게 짤을만한게 그렇게는 없는거 같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 온네 그럼 됐고 자 일단 위로 올라가자 오우 뭐야 어떻게 하죠 오 아하! 오우! 오메! 한 번에... 오우 아하! 오케이! 오케이! 기차 움직이겠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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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보트까지 훔쳐야 하기 전에 기차부터 4개나 가만... 오케이! 자 일단 대충 내용을 들어봐가지고 일단은 기락인건데 보니까 일단 기... 먼저 유보트까지 탈출한... 탈출해야 하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거 바로... 바로 무엇이냐? 기차부터 먼저 탈출해야 한다는거죠 자 일단 지하 묘지에 세트로스가 많아 예 그 아시죠? 다트 이슈드 자 뭐야고 천공개 업계 테슬라? 보자고 어떤 내용이야? 오호 발사비 경로에 근처에 기여할 때 저거 모두 탈출해야 하는거 거참 도구만 오케이 알았어 나중에 한번 보자고 어 어떻게 써먹는대로 알아야지 근데 어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잡이께 아 여기까지 열차를 못 기다릴거 같은데요 그쵸? 에..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어.. 어? 잠깐 아하! 저기 방 오고 있었구나? 아예 못봤네? 어.. 오케이 알았어.. 어.. 됐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우선은.. 에.. 넘어가야겠.. 넘어가야겠죠?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어? 뭐 왜 안 넘어가? 어.. 이 계산타야 돼 설마? 아.. 글 때 양만.. 어.. 자 어쨌든.. 우선은.. 에.. 이따 길 찾.. 뭐야.. 일곱 바지네요 남은.. 어허.. 그러나.. 이게 마지막 장인가보죠? 예.. 수루탑박스로서 낳칠.. 낳칠 셋이라.. 예.. 죽여버렸다고 한거 같은데.. 이.. 임신까지 했나봐요? 어.. 어.. 아무래도.. 일을 저지르면서.. 예.. 그렇게 된거 같네.. 어.. 뭐 그게 사람이 끊겠.. 아니.. 조심해야지 이거.. 여기가 중간 세이브 했다면요.. 예.. 이쯤인거 같은데.. 어.. 저기 왔다 지금.. 뭔가.. 이쯤인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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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눈 좀 빌게요.. 예.. 아.. 아까 제가 오버.. 지금 방송에서 오버워치 리그를.. 보다가.. 예.. 좀.. 예.. 약간 그랬던건데.. 준비하면.. 예.. 뜯기받고.. 어.. 뉴스다.. 이따 위층에 있는 것도 신경써야돼.. 위층에서 누가 죽는거 보면은 바로 알람 울리니까.. 어.. 어.. 오케이.. 어.. 아이씨! 아.. 1대.. 오.. 안되게 돼.. 저저저저저저저.. 오.. 아이씨 들켰어요.. 조용히 처리할려고 했었네.. 아맞.. 아.. 으이씨! 으이씨! 아앗앗앜.. 아앗앜.. 나 왜 좀뽑됐지.. 아잇니까 그.. 아.. 아.. 아아.. 아까 총 들어사야만것네.. 아.. 아이씨 아까 총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총을 못뒀어요 에 마이씨 소용기하고 아이씨 진짜 조용히 처리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잖아 그래도 일단 조용히는 해 아이씨 그렇지 않은거 같네 일단 지휘가 두명 죽었는데 몇명이 더 있는지 몰라요 에 맵을 안보죠 오우 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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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조용히 어쩔 수 없다 나도 무기 들어왔 수 밖에 있잖아 이거 꺼지고 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난동을 피해야겠네 어쩔 수 없다 아아 조용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강강 던지고 전혀 못하니까 에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음번에 이제 그냥 고총으로만 들어야겠어요 에 어 지난주에 연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 어 어 벌써 끝났어? 다행이네 그럼 아이씨 아이씨 다음부터 당건던지 당건던지기 절대 하면 안되겠어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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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럴때 이때 무기 받고 이걸로 이걸로 해가지고 먹이죠 오오오 아아 너무 재료꼬 샀구나 아아 너무 재료꼬 샀어 죄송해요. 괜히 제가 이런식도 범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야죠. 어차피 테슬라 그것도 했으니까. 웬만하면은 진짜 상검 던지기 이런거요. 절대 하면 안될거같애 나한테. 나한테 이런게 안어울려 상검 던지기. 한명 없앴고. 이런게 스코프를 다졌으면 좋겠지. 안그래요. 아쉽게 졌어. 이따죠. 오우 어옿 오싯 끝났나? 오우 백보 휴후 이제야 끝나네 백보 오우 할 줄 모르네 좋아 또 오리냐 옳지 저쪽으로 꺼지 그냥 어우 근데 이거 조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조회 바꿔 그래 아직 남았나 아이씨 여기 진짜 까지 진짜 이게 씨바 일배새끼 어쭈어쭈어쭈어쭈 살아있냐 야 이거 야 아 맞다 나 쑥쌌어 깜빡해볼까 이거 어리 내밀기만 하면 확 쏜다 어? 이 개새끼야 어? 일로와 어쭈 어쭈 그러면 내가 직접 가야겠네 어쭈어쭈어쭈 아이씨 아이씨 뺏어 어쭈 아이씨 보충도 하고 합시아 미치겠네 어 와 그 상황을 들킨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조용히 처리하고 했다 이만 어쩔수 없지 보충할거로 보충해주고 오케 에잇 다음에 여기도 어 이것도 엑스테이 해버릴거야 거기? 어 이렇게 하죠? 어 이렇게 해서 근데 문은 안 열릴까 안 열리죠? 예 제가 장난을 쳐본 겁니다 여러분 양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어하고 다음에 또 다른것도 없나 살꺼죠 야 근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주변에 오레 오레인가요 저거? 오레겠지? 오레일거야 오레 오레까지 있는거 보면요 이상한거 같애 아 여기도 열리지않은거 아 여기도 어 여기도 어 여기도 됐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어 여기도 벌써 꽉 찼구나 어 그럼 타냐기로 넣어줘야겠다 어 조그만 상자에서 이게 철로는 이 스틸같은 경우에는요 에 주로 방어구나 방어구만이 전부인거 같애 에 물론 제 생각이 나가네 네 나머지같은게 뭐 타냐 뭐 체력 뭐 그외로 없는거 같애 어 오케이 됐고 이제 로봇 로봇상대하자 아 나가네? 아 아니구나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넣고 일단 뛰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에 음룰 어 에 에 에 엄 에 에 에 에 에 띵 야옹자 무게야옹 밑줄이야 야 근데 이게 자동충전 되어있는걸 확실하게 또 확실하게 느려요 오우쉣 빼고 어디갔어? 어? 주지다 오우씨 오우씨 아예 잠깐 10달 안박혀지겠는데 이거? 어 됐나? 어 됐다 어 뭐야? 슈퍼솔다튼? 아하 이거 슈퍼솔자와를 의미하는거죠? 이게 어 어 강철과 혀팍과 맞을거 아까 46년대 지금 슈퍼솔자와를 영 다르네 어 와 자 어디 걸어졌네 오우씨 어 오우 무겁게 하네 근데 진짜 어 어 근데 이게 게다가요 에 속도도 에 무지작이에요 어 게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에 무기를 버리는 용도일 수 밖에 없나봐 어 이게 어 어 이게 아까 전에 지난번에도 에 이 이거 MG MG60이거나 어 MG60으로 에 이거 들어서 이제 쓸어버렸었잖아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어 안됐잖아 어 정확하게 뭐 못갔지 야 이거 좀 에 신경써야겠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일단은 물이 버리고 어 어 어둡고 얼어 줘야겠네요 아 일단 버릴 거 확실히 버려줘야되요 어 으쌨 이제 일단은 무기라던가 체력 이런것들도 없고 돌려서 좀 차냐 쌈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이럴때만에 긴장하게 되네요 오케이 이쪽으로 넘어오긴 했다 휴 여기 또 어떠한곳일까 오우 뭔가 있는것 같은데 맵보자 아하 여기 아 시크릿같은것도 있구나 보자 뭐있나 보자고 원총 원총 신문 이건 나중에 하고 오케이 이니가 코코리좋아게 도교수도 타냐 그리고 별거 없네 별거 없어야 돼 그리고 어허 여기에 샷걸 타냐 그리고 아 이거 도교수도 타냐 이거는 어 그러면 여기 뭐 더있나 아 뭐 시크릿같은거 있으려나요? 더이상 없길 바라cell 저거 보면 제가 낫 Techno 물론 그리고 쉽지ies 어차는데 그게 어떤것인지 모르 niew malware 오케이 일단 별거 없는것 같으니까 어 작동 시키자 어 오케이 어허 음악 속에 이렇게 들리면요 예 이럴줘 왔어 일단 일단 뛰자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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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 어 어쩔 수 없이 난도 피워야겠지만요 예 어 어 여기 각자 대고나 일단 그러면 쓰러버리 쓰러버리 준비를 하자 어 어 근데 지금 뭐야 지금 문 못 열고 있어 얘네들 어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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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을텐데 그치 여러분 어 야 오늘 진짜 다 보네 마법 어 내럴거인데 뭐있었죠 세븐이 어 여기로 없고 어 야 근데 근데요 이거 차고나 이거 차고나 이거 차고나 이거 차고나 진짜 느리긴 하다 어 여기에 뭐있나봐 세븐이 별거 없고 어 보자고 와 근데 진짜로요 예 무게가 무겁긴 하네 이와 어 어어어어 으쌰 이걸 먹여 야 잡혀고 치셔줘 어 어 일단 떨어진거 떨어지자 와 안되는데 이거 일단 일단 무게 바꿔야겠어 레이저 손으로 어 오 오 깜짝몰랬어 하지만 실력 하지만 다음부터 셀러드 먹고 시작했고 난 진짜 깜짝 놀랬다 일베 speakya 오오오오 wastяз음 됐고 오후 remot 셔카 좀 드라이기 때문에 venth 으 어 그 양토라 제가 이상히 들어가고 어 일단 옹패 할 것만 차야겠지 쉿 짜증나게 하네 요 어 죽어있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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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앨나 종애나 어이 한명 한명이 아니였어? 어이 쉿 와! 쨰막이야 이거 어 이제 샷 버릇을 좀 빨리 와 아, 히히 또 이 스플리트 막대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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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아, 쉿, 아, 박혔어, 박혔어 됐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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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쉿, 굿샷 이거 망한 차인데 이거 와 저 저 저 슈퍼 솔루 때문에요 지금 왜 완전히 철로가 차 안됐어요 지금 완전히 밑에 숨어 와 큰일나 이거 완전히 대박 큰일났다 진짜 어 뭐야 밑에 있었어 어 아하 이런 밑에 와 아이 진짜 실수했어요 이거 제가 아까 전에 그 제가 할 때 어 손길을 안 끼고 있어 예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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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로 자 아니 뭐 어 자 아